안녕하세요 파블 박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4일경 채집한 넙초사슴물레 에블린 인데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 채집한 유증이 두 마리 말고도 몇 분 사이에 한 마리가 더 채집이 되었어요 같은 구간 그리고 한 패목에서 채집이 되다 보니 파블 박사 생각에는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같은 혈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이 영상을 촬영하기에 앞서 대략 열흘 전쯤에 태어난 수컷 한 마리는 상천이라고 이름을 지었구요 그리고 지금 첫번째로 발굴했던 넙초사슴물레의 수컷은 청평이 그리고 두번째로 발견한 장치 개체는 가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개체들을 위한 집을 마련을 주기로 합니다 먼저 인두기로 구멍을 뚫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매직을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한번 보십시오 짜잔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되었어요 구멍이 엄청나게 크게 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황기망을 제가 이제 집어넣도록 합니다 황기망을 이제 그 뚜껑에다가 씌우고 그 다음에 완전히 손으로 손톱으로 꾹꾹꾹 눌러줘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통에다가 바닥재를 넣어 드리는데요 이 바닥재는 이제 지금 팜백나무 칩이 들어가게 되었구요 약 한 3cm 정도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굴피 놀이목을 얹어줍니다 오른쪽도 넣어 드리구요 그리고 아직 이제 갓 우아한 성체들은 젤리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체만 갖다 놓습니다 아직 그 배 색상이 빨간색이 있는 부분이라 아직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한 2주 정도 더 보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젤리를 반등분 잘라서 넣어보기로 합니다 자 이제 뚜껑을 닫구요 황기망에 구멍이 엄청나게 많아서 정말 환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타이페스 씨를 57mm 정도 되는데요 특수 제작이 되었구요 이걸 이제 씌움으로 인해서 잡충으로부터 예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평이한테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리고 가평에도 이름을 넣고 이렇게 대략 우아한 날짜를 얹어줍니다 삼형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구요 다음 탄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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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